형민씨가 나한테 사과하고 내가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할게요 왜? 왜라니 회사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보다 형민씨가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?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회사부터 구하고 봐요 난 그렇게 하면 어때? 수지 엄마한테 거짓말할 수 없어 수지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여자가 회사보다 더 소중해요? 그 여자 때문에 회사 잃어도 좋다는 거예요? 아니 둘 다 잃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 아이 아빠야 이대로 두고볼 수 없어 나 혼자 가서라도 엄마한테 사정해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정말 내가 바본지 당신이 바본지 모르겠어요 알겠다 정 부장 수고했어요 천수지사 방금 다녀갔으니까 금방 결과 나올 거예요 정 부장 그리고 내가 보냈다는 거 모르게 한 거죠? 네 제가 부회장님 모르게 회사가 걱정돼서 찾아가서 부탁드린 것처럼 했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해요 수고해요 천수지 바보마저 착한 바보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솔직히 네 도움이 필요하거든 고생이 수고해요 고생하지만 편의점 수고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